첫 번째 대결입니다. 쿠드롱과 강민구, NH 동협카드, PB 챔피언십 32강전입니다. 1세트 초구, 쿠드롱. 회전이 들어갔죠. 바깥 돌리기예요. 가깝게 초구 득점, 쿠드롱입니다. 바깥 돌리기와 안으로 돌리는 형태의 차이점을 두자면, 우선 득점력에서는 바깥 돌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 포지션을 예측하기가 살짝 힘들다는 점이 있겠고, 안으로 돌리는 형태는 득점력이 살짝 떨어지지만, 포지션 플레이가 완벽하다는 거죠. 들어만 간다면. 그렇죠. 키스 빠졌어요. 성공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점짜리 추가 3대0입니다. 자, 이 넣어치기가 키스가 나고 안 나고는 두 선수의 이 분위기, 그 리드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었어요. 횡단. 자, 시작부터 빨라요, 푸드롱. 4대0을 만들었습니다. 자, 힘 배합이 비밀이었죠. 너무 강하지 않은 힘 배합에서 부드러운 내림을 만들었습니다. 10분동안. 맞지 않았던 힘, elas 바로 차이가 없네요. 5대0을치고 훌륭한 힘, 그것은 가장 큰 힘으로 샀습니다. 네, 맞지 않았던 힘, 그 sobrepes의 세구, 뱃에?!? 5대0을 쉽게 내려놓는 터뉴을 나눠주었습니다. 2대0으로, 3대0으로, 3대0으로 제작합니다. 8대0으로, 2대0으로, 3대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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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0으로, 3대0으로, 4대0으로, 4대0으로 made 1대0으로, 4대0으로, 1대0으로, 4대0으로, wished, 4대0으로, 4대0으로. 자 키스의 위험을 감지했죠 두께 조정 필요합니다 자 6대0 조반부터 압박이 심합니다 자 지금은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키스가 있기 때문에 Q를 약간 위에서 내리꽂이면서 찍어치는 효과로 키스를 완벽히 피했어요 자 안으로 갑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 안으로 일곱 점째입니다 브래드릭 쿠드롱 자 예전에 쿠드롱 선수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몇몇 선수들을 직접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민구 선수예요 그만큼 처음부터 방심하지 않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회전이 자 볼까요 또 안 맞았어요 일곱 점에서 멈춘 첫 이닝 쿠드롱 선수의 득점 행진이었습니다 자 이것까지 맞았으면은 아마 10점 두 자릿수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야 아슬아슬했네요 7개 하이런 쿠드롱 앞에서 다시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처음 공격하는 포지션 치고 너무 어려워요 아 아 아 자 자 이렇게 되나요 힘이 강민구 됐어요 성공입니다 이야 멋진 뱅크샷으로 오늘의 시작을 알립니다 강민구 자 이틀의 경기 그리고 경기 전에 주어지는 단 3분의 연습 자 그리고 본인의 감각을 얹어 놓은 완벽한 뱅크샷 뭐 뱅크샷 타면 또 이제 강민구 선수 이야기를 안 했을거죠 한때 강뱅크라는 화상으로 엄청난 팬을 확보를 했죠 자 뒷공간 조심해야죠 이야 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의 또 뱅크샷들을 보여줬던 두 선수의 첫 이닝이었고요 7대2의 스코어 자 앞선 그 스리뱅크샷의 성공에 비해서는 이번 바깥돌리기 너무 아쉽죠 아쉽죠 두 번째 이닝입니다 5 10 3 3 3 3대 2대 5대 2 Hoyas, 두 선수 최신 대결은 128강에서 맞대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118강까지 도착했는데, 128강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피스, 이 상황이었습니다 코너로 돌진하면서 득점. 쿠드롱 선수 초반 기세에 지금 밀리지 않고 한 점 한 점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비켜치기 포쿠션 부드럽게 얹어놔야죠. 자 딱 맞는 힘 배합이죠. 연속 득점입니다. 7 대 4 3점 차. 일목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대각선에 있었기 때문에 강하면 튀어나가서 길어집니다. 이렇게 힘을 빼주는 게 득점력을 높일 수 있었어요. 2점 차입니다. 너무 팽팽하네요. 초반부터. 초반부터 숨막힙니다. 자 그리고 코너를 끼고 돌아오는 내공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강하면 밀려 섰습니다. 더 짧아지죠. 적당히 힘을 빼주는 게 또한 좋았습니다. 바깥 돌리기. 밀렸어요. 투쿠션으로 바로 맞게 됩니다. 자 더 세우면 하단은 줄 순 있겠지만 세운 만큼 그만큼 또 찍어치는 효과 때문에 휘어져요. 자 굳이 여기서 원인을 꼽자면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주게 되면 덜 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왼손 살짝 준비를 해봤다가요. 세 번째 이닝 코드로. 투쿠션 laughing 자 진행 괜찮아요. 올라오는 힘까지 완벽하네요. 할 때 주머니에 항상 준비가 있는지 아닌가. 이런 완벽한 샷을 위해섭니다.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요. 반판이 나오는 두께네요. 화려한 예술군은 아니지만 얇은 두께,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였고 또 회전이 많으면 안 되는 예민한 당점까지 완벽한 조합이에요. 10점째, 10대 5.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초반부터 득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키스 빠지는 교차. 4연속 포인트입니다. 브래드릭 구드롱, 11대 5. 정말 공 세 개가 딱 멈췄을 때 느낌이 딱 오면 딱 엎드려 쏘는 저 템포가 정말 부럽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보자. 카샤 1원입니다. 12대 5. 정말 부딪히는 정도, 회전에서 이루어지는 마찰령, 공의 앞구름, 옆구름, 뭐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정말 가장 잘 느끼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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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오늘의 특히나 별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네요 간혹 그냥 당점이 좀 궁금하면 그것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께 실수가 나왔죠 네 지금은 더 얇은 두께를 이루고 이목적구 위로 지나가는 그런 키스 피하는 두께를 원했지만 너무 두껍게 만났습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물러나는 부드러운 선수였어요 다시 강민구 선수의 세 번째 이닝 자 괜찮은 진행이죠 네 선곡입니다 지지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플레이는 빨리 잊어야 되고 내 느낌 내 앞에 있는 공만 의식해야죠 자 짧게 끊어치는 강한 타격 네 오 너무 길은가요 자 볼까요 오 자 아무래도 두껍게 시도하는 두께와 당점이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샷을 깊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강하면서 끊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당점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죠 오 당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단장장 플러스 투형택 오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크로스트 형태는 코너의 꺾임에 항상 의심이 되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시도하는 공격이죠. 백크샷, 힘을 조금 뺀다면 12시 당점인데, 힘을 다 줄 거라면 11시 당점 필요해요. 걸어쳤네요. 아무래도 강민구 선수에게는 넣어지기보다는 걸어치는 공격이 단 5%라도 확률이 높았다는 판단이었죠. 바깥돌리기 갑니다. 셋포인트 밀림을 이용해서 만든, 그리고 약간의 왼쪽 회전으로 만든 바깥돌리기. 지금 세트포인트는 안으로 돌려야 되는데, 큐의 각도가 힘들어요. 확률이 그렇게 높은 공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 됐나요? 와, 끝내네요. 와, 끝내네요. 와... 그래들이 뚫어. 5이닝만의 1세트를 종료시켰습니다. 부인인, 아말라자리. 지금 LPBA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쿠드롱 선수가 워낙 잘 치는 선수니까, 잘 쳐도 별 반응이 없네요. 하하하하... 그러게요. 하하하하...